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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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뭐지? 하고 딱 나가왔는데 숲속 거실에서 서양이가서 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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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도와가지고 스트레스! 팍! 팍! 막 이러면서 땀을 진짜 많이 이러면서 숲속에서 머물면서 와... 인정 그만큼 멋있었죠? 네! 아... 아... 아주 부족한 부터였고요 저희 X로가 함께했을 때 가장 멋있는 거 같습니다 방에서 이렇게... 방에서 배틀그란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실화예요 밖에서... 이거 진짜 실화예요 밖에서... 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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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뭐지? 하고 딱 나가왔는데 숲속 거실에서 서양이가서 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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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! 액수를 버리고 누워가지고 누워가지고 쒸쒸! 쒸쒸! 땀을 진짜 많이 했는데 숲에서 머물고 해서 와 인정 그만큼 멋있었죠? 네! 아직 부족한 무대였고요 저희 액수와 함께 했을 때 가장 멋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, 좋은 걸 느꼈네요?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엑소에 이길 사람 없어요? 그치? 맞아요